아 만두 똥 샀어 뭐 봐봐 보여줘 만두 어딨어 스톱 스톱 만두 샀어? 네 기다리고 있어 다른 사람 사람 군 가까이 오면 다른 사람 사람 군 가까이 오면 똥 얘기해 줘야 돼 사람 밟으면 안 되니까 오 누가 지나간다 주변 사람들이 오 바로 말해줬어 오 오 오 오 오 오